보미가 가서 뺏어 아빠가 패스 쌤이 패스해 한 번 더 자 보미 받아야지 패스 손으로 하는 거 아니야 보미가 손으로 발로 발로 그렇지 그렇지 일어서고 그렇지 보미한테 패스 보미한테 패스 패스해 보미 받아 형한테 패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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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밟으면 위험해 조심히 잘해야지 자 보미한테 패스 보미 받아 보미 강 공 받아야지 패스 세미가 가서 파도 보미 뛰어 아빠한테 패스 아빠한테 패스 아빠한테 패스 아빠한테 패스 아빠한테 패스 아빠한테 뺏어볼래 네 줘봐 패스해봐 자 뺏어봐 어이구 우리 쌤 뺏었어 패스 어이구 우리 쌤 뺏었어 패스 잘하는데 패스해 쎄게 쎄게 달려오면서 쎄게 쎄게 더 쎄게 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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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신발 신발에 신발에 뭐가 들어갔다고? 응